LNG 혜빈아! 엄마... 내 딸로 떨어져! 저리 가! 떨어져! 저리 가! 도망가! 안 돼! 고양이! 도망가! 혜빈아! 도망가! 혜빈아! 도망가! 아니, 경찰이 너무 힘이 힘이 모자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엄마의 슈퍼파워 어머니의 힘이에요 아무튼 감사해요 잘 생각해서 결정할게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어머니, 다시 안 지르고 뭐 했지? 너희들 약혼 선물 주시려는 거야 왜? 혹시 그애라도 만날까 봐 걱정되니? 아니, 참 그럴만한 가치도 없는 애한테 쓸데없는 신경 좀 쓰지 지금 한참 분위기 좋았는데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 도혜빈이랑 끝날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박 교수! 이거 안 열어? 자, 잠, 잠깐! 문이 열리면 안 되는데 아, 농생이 두드렸어 아, 진짜 내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 그런데 이때 그만해 아, 이사들이 아, 이사들이 아, 이사들이 아, 이사들이 이 마당에 내 전화 받겠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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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때? 여순이 아이고, 참 말로 여순이 그냥 다섯 번은 챙기잖아 다시 촬영이 시작되고 그만해 아, 이사들이 1단 신발 벗는 데는 성공! 나한테 다 넘어왔었단 말이야 고지가 눈앞이었는데 정말 고지가 눈앞인데요 다녀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그 전에 먹었던 그 카레 또 해줄 수 있어요? 며칠 동안 신경 쓰느라 속이 비어서 되게 먹고 싶어요. 되게 먹고 싶어요. 되게 먹고 싶어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되게 먹고 싶어요. 최대한 초월이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우리 정확해서 보이에 오르면 네 머리가 어디까지도 안 나 두고 보자. 보이요? 어라? 쌍방대사 사고 발생. 내 대사 끝났거든? 내 대사 끝났거든? 내 대사 끝났거든? 니가 아주 부모 얼굴에 먹취를 하고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아니야, 엄마. 생각해봐. 죽고 못살아서 결혼해도 사내만의 난리도신데. 시작도 하기 전에. 아아. 나도 들고 있을게. 어떡해요. 나도 들고 있을게. 어떡해요. 기억이 안 나요. 이때 장영남이 광고한 특다래의 조치. 내가 들고 있을게.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 이게 얼굴에 입에 딱. 저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구나. 해보자. 찬스 사용. 대본 고고 헬키 타임. 니가 아주 부모 얼굴에 먹취를 하고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니야, 엄마. 생각해봐. 죽고 못살아도 결혼. 아. 많이 갈 때 질러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저를 못해요. 지금까지 해피타임 엔지 스페이셔이었습니다.